오늘은 웃긴 영상 보고 웃음 참기 챌린지 바로 마크 우참입니다 난 지금부터 안 웃을 거야 하지만 웃는 것뿐만이 제재를 당하는 건 아니죠 자 오늘은 각자 목숨이 3개씩 있고 뭔가 웃는다던가 놀란다던가 무서워한다던가 등등 리액션을 강력하게 하면 체력이 하나씩 깎이게 됩니다 체력이 하나씩 깎일 때마다 죽어요 그럼 아예 무표정으로 있어야 되네요? 아니 무표정까지는 아니고 그냥 어느정도 반응은 해도 되는데 좀 과하게 반응을 하거나 놀라거나 그러면 안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총 3번의 죽음을 견뎌야 되는데 3번의 죽음이 다 끝나면은 그 사람이 오늘의 패배자입니다 벌칙 있나요? 벌칙 3번의 기회를 다 날려버리면 애교를 시킬까요 또? 제일 먼저 날린 사람? 어 제일 먼저 달라진 사람 어 괜찮은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마인크래프트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재미있는 밈들 재미있는 영상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과연 어떤 영상들일지 자 같이 지켜보시죠 일단 화질을 또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야 웃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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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안 얻을거야 어? 뭐야? 이거는 인트로 같은데? let's roll in the video 어 위험했다 야 위험했다 어 떨어트렸네? 어 로빈 아니야? 나란히 어 믿어 아 믿어로 포크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와 안녕 크리퍼 예? 네? 초콜릿 아 울긴 lust 아 저거 진짜 너무 웃기지 않나 어, 참았다. 우와, 웃을 뻔했어. 방송 갑는가요? 솔직히 웃음이 딱 목 끝까지 올라왔어요. 진짜, 진짜로. 아니, 난 웃기지 않았어. 오. 검치시네. 나 웃기지 않았어. 너 콧구멍 벌렁거린 거 내가 다 봤다. 아니, 나 하나도 안 웃積었어. 지금도 콧구멍 벌렁거리mek 있다, 너. 아니, 나 하나도 안 웃겼어. 지금도 웃어도 되나요? 아, 지금은 잠깐 시댄타임이에요. 아, 영상 나올 때만이죠? 아,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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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부터 말겠어. 지금 방금 본 영상 조회수가 대박이에요. 1200만 조회수짜리 영상이에요. 와우, 꽤 많네요. 자, 이번 영상도 아주 재미있는 영상인데 조회수 천만짜리 마인캐르트 밈입니다. 자, 과연 이번에는 우참을 잘 할 수 있을지 용인에게 더 웃길 수도 있어요. 먹었어! 집안에서 오래를 들고나서 귀상어 아니냐, 귀상어? 어? 어? 야야, 너 웃었어. 지금 웃었어. 아니, 머리가 선풍기같이 돌아가잖아요. 응. 막은 선풍기가 저렇게 커요. 자, 현대님이랑 저는 이제 하트 2개씩밖에 안 남았습니다. 삑삑삑삑. 오케이, 오케이. 와... 아니, 왜 자꾸 위험하지? 폭탄이에요? 어? 주민 머리를 땄는데... 먹었는데? 다시 돌아왔네? 다시 돌아왔다. 왜 철골렘이? 뭐해, 철골렘 군단이야! 아, 주민을 죽여서 화났네. 오, 왜 이렇게 빨라. 갑자기 빨라, 갑자기 빨라. 자자자자, 지옥으로! 지옥으로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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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난 떨어지야! 떨어진다! 어? 가, 가스트? 가스트를 탔잖아. 할 수 있는 거였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피하거든? 레퍼 유적까지 왔다! 도망가? 어디가, 어디가?! 도망가야지? 천 히 does 등장 오오오! 뭐야 저게. 믿는 거 아니야? 저걸 닫쳐낸다고? 아니 저게 무슨 싱컷이야! 많이 더운가 보다. 선풍기 하네, 선풍기. 미래의 수영자랑이다. 천국의 계단인가 봐. 지옥의 계단. 이걸 왜 딱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 안 본다고요? 고무고무 열매 먹었냐고 손이 왜 늘어나 다시 간다 다시 간다 이제 다시 원래 열도 돌아왔네 평화로워 평화로워 그치 이게 정상적 정상적이라고? 어딜 봐서 정상적인데 정상적을 아시나요? 아 이렇게 다 죽이네 스티브가 이겼네 개구리를 캐는데? 모스터가 아닌가봐 들고 가는데? 한 손에는 화살이를 들고 있는데 어? 어? 근데 어차피 블록이라서 못하는거 아니야? 어? 아니 이게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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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왜 갑자기 블랙홀이야 어? 아니 주민마을에 원한이 있나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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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 점점 커지는 블랙홀 어? 어? 아니 어느순간 여기로 갔다고? 더 더 위험해졌는데? 여기도 위험한거 아니야? 어? 어? 원다x2 드릅 런링맨이다 드립치지말라고 이름표 뜯으러오는거지? 그니까 드립치지말라고 엔더맨이 건너편에 있는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그치 우리 사후 위급할때 그럴 수 있지 뭐든 들을 따돌렸어요? 그래 이제 니네들 맘대로 해라 이제 엔더 드래곤도 죽이러 가다보네 오 그래도 뭔가 불이 바뀌면서 비장해졌어요 엔더 드래곤 잡아야지 이제 잡아! 아 그거 쓰나요? 어 끝났네요 이게 어? 어? 최강 보스다 최강 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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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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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살아있네요 아직 개구리 안에 침찍기 어 아까 눈 뜯기네 살아있네요 아직 랜덤에는 무슨 죄야 어? 호텔 생겼다 아 다시 돌아왔네 아 죽인거야 두꺼비를? 난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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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두번째 영상이 끝났습니다 어 두번째 영상 재밌다 어 위기가 많았다 그니까 위기가 좀 많았는데 자 세번째 영상 시작합니다 이거 현실은 오프리티온인데? 오 베리티온 진짜 감성이 무기만다 이거 진짜 현실에 있는거였어? 미치푸네 그거야 야 유감위에 서있는 잼민이 어린이 두명 어 야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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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무 열심히 캐네 대개 뭐때돼 뭐때돼 누구세요? 뭔데? 어어? 강에는 아줌마가 돼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됐네 네? 스티브라고요? 아저씨 거기서 뛰어내리면 안돼요! 위험해요 아저씨 아이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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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TNT 설마 터트리진 않겠지? 어 근데 옆에 핵 있는 Cyp齢 저거 터뜨리면 안되는데 안되는데 안돼 컴퓨터가 터졌네 자 다이아몬드 찾았습니다 웃을 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희가 마인크래프트 우참 컨텐츠를 해봤는데요 또 재밌게 웃긴 것들도 많았지만 되게 뻘하고 어이없게 많이 웃겼던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다른 영상들만 봐도 옆에 봐봐 저 양 늘어난거 어이가 없어서 뭔가 웃게돼 심지어 여기는 지금 스티브가 꼬챙이에 꽂혀가지고 돌아가고 있어요 아유 이상한거 되게 많네 뭐야 저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오늘 결과 발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트를 찍혀라 아이님은 하트 3개 루비님은 하트 2개 현대님도 하트 2개로 현대님과 루비님이 하트 2개로 공동 2등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아쉬워라 아이고 아쉬워라 꼴찌가 없어가지고 어쩔수가 없네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저희랑 같이 보는 영상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 링크에 제가 또 관련 영상들을 또 댓글로 달아드릴테니까 꼭 한번 봐주시구요 자 그럼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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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보실래요? 안녕 안녕 Kong